웹툰은 그냥 부업이나 취미 정도로만 즐기기로 하고 본업은 웹툰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싶어졌는데 오랜 기간 동안 웹툰을 꿈으로 해와서 그런지 무슨 일을 본업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웹툰 스쿨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고민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혼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이종범의 핫팩 포인트 일단 웹툰과 무관하게 넓은 의미에서의 진로 고민이시잖아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이슈를 가지고 강연을 해오긴 했어요. 웹툰을 직업으로 하려는 분들이 많이 오는 채널이다 보니까 제가 오랜 기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던 주제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웹툰을 꼭 직업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자신에게 한 번도 안 물어본 사람들은 조금 나중에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제가 해드린 적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웹툰을 그린다는 것과 웹툰을 직업으로 그린다는 것 사이에는 네 글자 직업으로 라는 말만 들어간 것 뿐이지만 너무나 압도적인 의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무언가를 직업으로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꼭 직업 작가 대비를 안 하더라도 그냥 웹툰을 조금씩 즐겁게 그리는 삶을 해보는 것을 먼저 권해왔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딱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보통은 주로 진로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10대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흔히 제가 세 가지 주제를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재능이 없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 번째는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게 중고등학생 10대를 대상으로 했을 땐 조금 더 의미가 있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현재 이미 웹툰 작가 직업 준비를 하시다가 노선을 변경하신 분들께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나에 대한 고민은 좀 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진로 직업에 대한 얘기를 나이가 좀 든 상태에서 고민을 할 때는 막연하긴 합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는 좀 더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학생 때는 내가 뭘 하고 싶을까. 어떤 게 나의 꿈일까. 나의 어떤 자아실현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 뭘까. 이걸 좀 더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나이가 들면 그 생각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장점은 있습니다. 직업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게 내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내 일상, 나의 생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대가, 돈을 받으니까 그 대가로 내가 뭔가를 준다. 그게 기본 전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적성만을 좀 따지고 나머지는 좀 더 생계를 위해서 한다는 게 더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크게 몇 가지 갈래를 갈리는 것 같긴 해요. 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 조금 트라이얼 앤 에러. 시도를 해보고 수정하고 이걸 많이 하게 되고 나에 대한 이해가 좀 깊은 분들은 그 시도와 수정의 횟수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는 많이 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예측 가능한 일 그리고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고 뭔가 그런 안정성이 있는 일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이해가 자기한테 있다면 그런 분들은 라이센스 기반의 직업 준비를 하세요. 자격증을 딴다고 하거나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 자격증은 어떤 식으로 활용된다는 의미니까 과거에는 컴퓨터가 많이 없었을 때는 정보처리 기능사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교사도 그쪽이고 의사도 그쪽이고 근데 그거 말고도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각종 자격증이라는 게 있고 그 자격증 시스템은 기존에 이미 직업이 있던 사람들도 동시에 준비할 만큼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꽤 좋은 선택지가 되긴 합니다. 반면에 나는 그런 안정성에 대한 니즈는 좀 없는 것 같아. 그거는 좀 없어도 그렇게 불안해하진 않아. 하지만 일이 너무 반복적이고 재미없는 건 못하겠어. 그런 분들은 또 따로 알아보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배워나가는 게 좋아.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같이 하는 일이 중요한지 혼자 하는 일이 중요한지도 있을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혼자 하는 일, 같이 하는 일, 몸 쓰는 일, 머리 쓰는 일, 새로운 게 많은 일, 익숙한 게 많은 일, 안정적인 일, 안정적이진 않지만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층위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잡월드라거나 온라인의 진로 관련된 사이트들 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진로 적성검사 같은 것들을 제공을 많이 하는데 놀랍게도 이게 학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20대, 20대 중후반,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아니면 신입사원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정확히 나온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진로 관련된 전문가가 있으시거든요. 그 전문가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문항들을 보면 자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쌓일수록 즉 경험과 나이가 조금 더 쌓일수록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보다는 20대 초중반 지나가서 그거를 하면 되게 은근히 잘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로 적성검사 같은 거 해보셔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진로 같은 경우는요. 특히 직업 관련된 거는 내가 뭘 하고 싶다 쪽에 너무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나는 절대 이건 못해 쪽을 고민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거는 저는 많이 배웠던 거예요. 직업의 특성상 돈을 벌어서 생존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활동이다 보니까 자아실현을 위해서 난 저걸 하고 싶어? 이거에 관련된 고민의 비중보다는 난 이건 절대 못해. 이런 건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 그쪽 고민을 좀 더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웹툰을 직업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뷔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에서 약간 내 생계를 위한 직업은 다른 걸로 잡고 웹툰은 틈틈이 계속해서 평생 그리고 싶다. 즐겁게 그리고 싶다라고 판단하신 거 자체는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많이 얘기하잖아요. 만화와 나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화와 나의 관계가 오히려 좋게 가려면 이게 약간 이상한 비유지만 함부로 쉽사리 고백했다가 차이면 친구마저 못되지만 계속해서 곁에 있으면 평생 친구로 갈 수 있는 아 너무 슬픈 얘기다 이거.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내 고백을 안 받을 리가 없잖아. 아무튼 만화가 고백과 다른 점은 고백했다 차여도 친구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응원하고 옆에서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만화 그리면 좋잖아요. 물론 직업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과는 다른 결의 고민을 또 하시게 되겠지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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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